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저녁 11시 16분경에 이바라키아 납바다에서 규모 3.7의 지진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바라키아와 지바현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군발 지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지진을 봤을 때 지금 대만과 난세이 제도에서 보시면은 대만, 화렌, 이란, 제펜의 연합군, 이또만, 나제, 뉴크 아일랜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가라열도 부터 독가라부터 이제 간사이까지 이 지진 그리고 이제 그 이 주부지역과 이제 주부지역을 포함, 주부지역과 이제 독고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제 그 시조가야 이 시조가가 아니라 저기 사이타마라든지 사이타마 군마현, 도치기현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가나가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호쿠, 도호쿠의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호쿠지역 도호쿠에서 이제 그 아우머리는 빼겠습니다 아우머리부터 이제 호카이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가 난세이 제도부터의 대만, 오키나와, 이또만, 나제, 뉴크 그 다음에 그 독가라, 규시의 구마모토, 시코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사이 제도의 오카야마, 오사카, 교토 이게 지금 두번째 거는 저기 도토리, 시만의 오카야마, 효고, 야마가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세번째 지역은 이제 그 주부지향, 후쿠이, 시가, 기후, 이시카와, 도야마, 나가노, 야마나시, 시조가, 가나와가와, 사이타마 군마, 도치키, 간도도 포함을 하고요 간도지역에 사이타마, 도쿄, 군마, 도치키, 그 다음에 주부지역에 나가노, 야마나시, 시조가, 도야마, 기후, 이쪽, 아이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역에는 도쿠지역, 도쿠지역인데 이제 그 아우머리는 빼고요 그 다음에 아우머리와 호카이도 이렇게 지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크게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다섯개 지역이죠 다섯개의 지역으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이 다섯개의 지역을 지진의 발생 상황을 이제 지진 머무는 지역을 보는 겁니다 지진 머무는 지역을 봤을 때 이제 이런거죠 가령 이제 그 이 호카이도의 네모로 뭐 뭐 쿠시록 독같이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같은 호카이도와 그 다음에 이 그 어디죠 아우머리에 머물고 있던 지진이 전세계 그 브레고리 라인의 지진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본다고 그랬죠 브레고리 이외의 국가들도요 뭐 여기서 뭐 아프가니스탄이 중국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호카이도는 아우머리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상황에 그 국가들의 다른 기타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서 이제 도호쿠지역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거 저기 그 간토라든지 주부지방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 추우슈 뭐 도카라열도 간사이 지역 그 다음에 히로시마 뭐 뭐 오카야마 도토리 효고시만에 야마고치 그 다음에 이 대만과 이제 그 오키나와 대만의 화렌이란 오키나와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 난세의 제도에 뭐 그 이토만 나제 뭐 루크 아일랜드 뭐 연합군이 뭐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지진의 어떠한 머무는 시간들을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다섯 개의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진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지진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쿠릴 열도에서의 5.3의 강지는 5월 21일 그리고 나서 그 도토리원에 왔죠 그 나서 다시 5월 22일 저기 네모로 네모로의 이제 북부 그리고 여기다가 호카이도입니다 호카이도에서 다시 이제 이온하다 이 세토나이카이 이쪽 그 이쪽 보시면은 다시 이제 큐슈 시코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 그 호카이도에 네모로 있다가 다시 이제 큐슈 와 시코쿠 와 이제 이쪽에 그 야마고치 시루시마 시마네로 왔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5월 22일 날 왔죠 오전 4시 15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가쿠시마로 갔습니다 가쿠시마로 갔다가 이제 도토로 왔죠 도토로 와서 5월 22일 그 나서 이제 구마모토 5월 22일 도까로 왔습니다 저는 같이 본다고 해서 구마모토 하고요 그 나서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 그 나서 이제 이바라키 현 북동부로 왔습니다 그 나서 역시 이바라키 현 남부 그 나서 이제 그 하찌조지마 이즈제도 하찌조지마를 치고 있죠 세 번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나서 다시 지금 이바라키 현 앞바다 이렇게 그 지진의 양상이 물론 이 재팬 자체적인 지진의 그런 것만으로는 이렇게 지진을 못 일으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보시면은 여기에 항상 말씀드렸던 이 일본 자체의 지진은 여기부터 우선 컨트롤타워 헤드쿼터가 여기 지금 본부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 그 이즈제도라든지 오가사와라, 이호지마, 화산섬, 마리아나 마리아나 버튼 말씀드렸죠 이런 지진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시작이 되긴 하지만 하지만 혼자서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지진들 뭐 쿠릴 열도라든지 뭐 알류산 열도 뭐 캄차카 반도 러시아에 러시아 쪽과 알래스카 쪽 그런 영향을 받고 다음에 이 남미라든지요 남미 쪽이라든지 중미 말씀드렸죠 뭐 니카라가라든지 뭐 엘살바도라든지 과태말라든지 이 쪽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다음에 또 중미 그 다음에 남미에 뭐 페루라든지 이제 그 칠레 지금 말씀드렸죠 칠레에 대지진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아리엔트나 이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남태평양 이러한 것들이 종합을 해서 움직이 돼 이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쿼터인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이 라인 그 다음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바누아뚜 통가 휘지 파피안 유기니 솔로몬 사모아 그 다음에 필리큰 인도네시아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남미 중미 그 다음에 알류산 캄차카 쿠릴리 움직이고 나서 최종 결정 파이널 데스피네이션 결정은 물론 헤드쿼터에서 한다고 봅니다 이 마리아나 이 화산섬 오가사월 오가사월 이즈제도 치치즈마라든지 최종적으로 움직이겠죠 치치즈마로 갔다가 다시 이즈제도 하치조즈마 하치조즈마가 지금 5월 24일 세 번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즈오오시마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이즈 반도 이즈 반도 이즈 반도를 치면서 이제 도쿄 도쿄도 다마시라든지 23구를 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피네이션의 지진을 치는 것은 물론 이 마리아나 법칙에 마리아나에서 움직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종합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